이 부리송 오늘 하는 곳이 22쪽 39번째, 39번이고요 법신 자제 무방, 총목 무비 정각을 했습니다 법신은 자제하여 정해진 곳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바른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법신은 자제해서 정해진 곳이 없다 법신이 뭐냐 하면 진짜 내가 법신입니다 우리는 나를 이 몸이라고 여기지만 이 성격을 가진 이게 오원이 이게 나라고 여기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분별로만 보아오던 방식들을 낯설게 정말 냉정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정견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아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오원이 내가 아니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법신이 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면 나는 이 우주에 한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한 좌표를 점유하고 있는 이 개체적인 자아, 이 육신, 이게 나야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법신분인데 진짜 나라는 이 법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여기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여기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신은 자제해서 정해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임재수님은 위치 없는 참사람, 모위진인 이랬거든요 이 몸은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이런 육체를 가진 존재는 다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기는 자제해서, 자유자제해서 정해진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거기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거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듣고 있나요? 거기서 듣고 있나요? 언뜻 느끼기에는 여기 있는 내가 저기에서 나는 소리를 이 귀로 지금 듣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볼 때도 여기 있는 내 눈이 바깥에 있는 저 내 바깥에 있는 고정된 어떤 물체나 대상을 바라보고 있지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게 분별이거든요 내가 저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듣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분별인데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내가 저걸 보는 거지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거지 여긴 내가 있고 저 바깥엔 소리가 있지 그렇게 둘로 나누어 분별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미지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말 씁니다 명과 상 명상을 이렇게 타파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명은 이름 명자 상은 모양 상자예요 분별심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컵이라는 이름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건 컵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김치찌개와 밥을 먹었다 그렇게 하는데 김치찌개 김치찌개라는 말 김치찌개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그 김치찌개 이미지 그걸 김치찌개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생각이 동일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김치찌개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김치찌개라는 말과 김치찌개라는 개념은 이미지 그림 그려지는 머릿속에 이렇게 뚝배기에 그림 그려져 있는 그 김치찌개 이미지는 김치찌개와는 상관없죠 그냥 말일 뿐이죠 왜냐하면 김치찌개는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김치찌개 김치찌개 한다고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김치찌개라는 것을 말과 개념으로 이렇게 매칭시켜 놓은 거죠 그걸 이제 명상이라 그래요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자기 머릿속에 모든 삶의 개념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개념 지어 놓고 그것을 진짜 그것이냐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나는 부자야 혹은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자는 말이죠 부자라는 말, 가난이라는 말 그건 그냥 내가 만든 부자와 가난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잖아요 내가 만든 이미지고 개념이잖아요 그게 진짜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내 삶의 실상을 그 말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만 하면 엄청 부잔데 본인은 나는 가난해 이럴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한 건가요? 부자인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과 개념으로 명과 상으로 부자야 가난해 내 인생은 별로야 나는 못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개념, 세상에 대한 개념을 딱 만들어 놓고는 그 개념을 진짜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능력 없고 못났고 내 인생은 괴로웠고 나는 가난하고 이런 식의 명과 상, 개념을 이름과 표상을 가지고 자기를 딱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걸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고 진짜라고 믿게 되고 그걸 진짜라고 믿으면서 나는 못난 사람이고 괴로움이 시작돼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은 사실은 진실은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높다거나 낮다거나 그런 말과 개념으로 얘기할 수 없죠 사실은 사실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난 가난해 했지만 인도의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부자일 수도 있죠 넌 난 가난해 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또 부자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못났어 난 능력 없어 해서 막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남들은 나를 되게 부러워할 수도 있죠 능력 있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든 개념이잖아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하는 거는 아까 김치찌개를 개념으로 이해하듯이 내가 어떻다 세상은 어떤 곳이다 이게 전부 다 자기가 만든 개념이란 말이죠 그거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분별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죠 개념일 뿐이죠 이 세상 전부가 다 그렇게 허상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산 나라입니까? 못 산 나라입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헬조선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본단 말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다 혹은 나쁘다 어떤 특정한 연예인 정치인에 대해서 딱 묻는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묻는다 어떤 사람은 와 잘 사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와 못 사네 이런단 말이죠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개념이죠 세상을 통으로 이런 개념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삶의 진실을 맛보지 못한 채 내가 머리로 판단 분별로 개념 지은 세계를 내가 만들어놓고 분별심 가지고 내가 만들었어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만든 그 세상에 내가 섞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고 그러니까 난 못났어라는 그 개념을 믿으면 이제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이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 나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해석한 그것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평생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아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나의 이미지 개념 그걸 데리고 살아요 내 개념 속에 남편이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 고정관념 속에 그 남편을 데리고 사니까 남편이 한마디 말만 하면 저 또 저거 할라래지 이런 식으로 넘겨짚는단 말이에요 너가 뭔 말할지 난 다 알아 안다고 느껴서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실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렇게 대접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죠 이렇게 내가 집에서 맨날 보는 남편은 찌질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모임에 가서 그렇게 탁 가보면 내 남편이 멋있다고 다른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좋겠다고 저렇게 멋있는 남편을 데리고 사니까 좋겠다고 그럼 이제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죠 너도 살아봐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말은 하겠지만 어? 딴 사람은 다르게 보네? 그거 신기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자식이 내가 보기엔 이 자식이 마음에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것 같지만 문득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뭔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 제가 저런 면이 있었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 그 모양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정하고 살거든요 그게 분별망상이고 오류인지를 모르고 그런데 그 명과 상 이름과 개념을 부여한 가장 큰 분별망상이 나라는 상입니다 이걸 나라고 여기는 세월이 지금 내 나이만큼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야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세월이 그리고 나는 몇십 년 전에 내 나이만큼 지났던 과거 몇십 년 전에 태어났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또 몇십 년 있으면 난 죽을 거야 이걸 기정사시로 하면서 살아왔어요 왜? 명과 상을 가지고 이 모양을 가지고 내 이름 석자를 매칭시켜서 이게 나야 그리고 이런 나는 잘났고 못났고 여태까지 삶의 경험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했고 내가 사회적 지위는 어땠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개념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난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못났거나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잘나갔었던 그때는 이미 지나갔죠 지금도 잘나갑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법 듣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부자 가난이 어디 있어요 지금 똑같이 그냥 듣고 있는 이게 자기인데 내가 잘났다 못났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전부 다 과거에서 끄집어온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나에 대해서 규정지였던 수많은 분별들 그게 나이가 들면서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걸 불교 교리에서는 식의 증장이래요 분별식, 분별인식 식이 자꾸 이렇게 쌓이고 쌓인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자꾸 쌓여요 그리고 그거를 이만큼 딱 가지고 있고서는 그게 나야 그걸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오류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내가 아닐 수가 있지? 이렇게 느끼겠지만 법문은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명백하게 몸은 왔다 가잖아요 우리가 마시고 빼고 마시고 빼고 하면서 순환하잖아요 육체적인 몸이 20년, 30년 전에 그 몸과 이 몸이 동일한 내가 아니잖아요 몸도 계속 왔다 가고 느낌, 감정도 왔다 가고 우울증도 있었다가 없어지고 행복한 느낌도 있었다가 없어지고 생각도 왔다 가죠 가치관도 왔다 가죠 성격도 왔다 가요 옛날 성격과 지금이 다를 수 있어요 의지, 바램 이것도 왔다 가요 나는 항상 그것만 원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인연 따라 바뀌어요 자기 원하는 게 의식, 분별심도 바뀌어요 자기 생각, 관념, 개념 이게 다 바뀝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임시로 형성되었다가 인연이 바뀌면 바뀌는 거거든요 몸도 바뀌잖아요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몸을 함부로 쓰면 병이 나기도 하죠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나기도 하고요 정신 상태가 멀쩡했던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냥 공황 상태가 오기도 하고 정신적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전에 건강했던 게 난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난지 나는 그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그건 왔다 갔을 뿐이잖아요 몸도 왔다 가죠 느낌도 왔다 가죠 생각도 왔다 가죠 의지도 왔다 가죠 의식도 왔다 가죠 가치관 왔다 가죠 성격 왔다 가죠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는 인연생, 인연멸이라서 인연 가합이라고 그래요 인연이 가짜로 화합한 거예요 임시로 임시 화합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었던 이거는 인연생, 인연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도 나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또 나라고 하는 몸이 아닌 그 자기 그게 진짜 자기예요 우울할 때 나는 우울해 했지만 나는 우울해가 아니라 사실은 우울이 인연 따라 왔다 간 것일 뿐이죠 그런데 우울이 없을 때도 나고 우울이 있을 때도 나잖아요 우울이 떠나간 다음에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해가 아니었고 내 성격은 이래 그 성격이 내가 아니었죠 성격이 계속 바뀌더라도 자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몸의 어떤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양이 있지가 않죠 위치를 점화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법신이라 그래요 육신이 자기가 아니라 법신이 진짜 자기예요 법신이 진짜 자기예요 법신은 여기에도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별에도 있어요 부처님이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반짝 이거구나 온 사방천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양도 빛깔도 없는 나의 진정한 본체 본래 면목 본래부터 있던 자기의 진짜 진면목 그게 자기란 말이죠 이 자기는 법신이어서 자제해서 정해진 곳이 없어요 자유자제에서 온 우주법계 전체가 통으로 둘이 아닌 불의법으로서 자기거든요 그걸 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본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진정한 나 인도에서는 참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게 막 소름 끼쳐해요 참나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왜 불교는 무화하고 나타난 종교니까 근데 그거 이름인데요 전부 다 이름 아니에요 이름이니까 본래 면목이라고 하나 참나라고 하나 열반이라고 하나 뭔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렇게 안 불러도 되고 이름은 다 임시로 부른 건데 근데 그 교리적으로 머리로 해석하고 이러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겠죠 참나라는 말을 하면 외도야 불교가 아니야 이러고 무화 이러면 아 저 사람은 불교를 안 해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만 천착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대승불교 열반경을 보고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 있다니까요 불교는 무화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열반경에서는 상나가정 불교는 항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반경에서는 진정한 나는 항상 하고 상, 락, 항상 기쁘고 아, 나라는 게 있고 정, 항상 청정하다 이런단 말이죠 그럼 딱 봐도 외도의 소경 같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친가 다른 말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자리를 이 법신부를 그런 상나가정한 그런 어떤 뭐가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속으면 이게 자꾸 이 말이 맞냐 저교리가 맞냐 초승불교가 맞냐 대승불교가 맞냐 위빠사나가 맞냐 선불교가 맞냐 뭐 온갖 싸우는데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불교는 전부 다 임시로 그려놓은 임시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화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참나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불교는 무화잖아요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고구정령이 무조건 무화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불교의 교리는 무화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틀렸다니까요 부처님 당시에 연기법을 무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전부 다 아트만의 자아라고 하는 아트만에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그 아트만에 집착하고 있는 그 자아에 집착하고 있는 소견을 깨기 위해서 무화라는 것을 방편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무화에 너무 집착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또 깨기 위해서 참나니 본래 면목이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낙처, 귀결점 법문을 들을 때는 법문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낙처를 봐야지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말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스님이 참나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요즘에 불교 신문에 보면 막 반박한 사람 있잖아요 큰 스님들이 참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랬더니 많은 학자들 중에 일부는 저 스님은 참나를 설명하기 때문에 법의 외도다 불교가 아니다 아테만 사상이다 이렇게 뭐라 붙이는 분들이 계셔요 법이라는 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라고 무일무리 한 물건도 붙일 자리가 없어요 열반 해탈도 붙일 자리가 없어요 진짜 이 법에는 법이라는 말 열반 해탈 다 필요 없어요 부처도 싹 쓸어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붙일 자리가 없어요 뭐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임시 방편으로 내세울 때는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 말 따라가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잘못됐고 저 말 한다고 해서 옳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전혀 낙처와는 거리가 먼 분별이 하는 일이에요 분별이 머릿속에 분별 가지고 말 개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도 나름의 학자적인 학문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학자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말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밀교 전부 다 낙처가 다르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 분별로만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오해된 어떤 분별의 개념으로 그걸 자꾸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이랬을 때 어떤 해석이 잘못된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쪽에서든 이 자리를 확실하게 자기가 법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거 같은 얘기가 같은 얘기라니까요 무화와 참나가 같은 얘기에요 여러분 선불교, 선어록에 보면 마음 이랬거든요 마음, 심, 마음, 심자 써서 마음이래요 마음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래놓고서 또 다른 선어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심해서 계속 무심 설명을 해요 달마 무심론 이런 데서도 보면 무심이라고 계속 설명해요 뭐지 도대체 분명히 마음, 마음에서 마음 깨달을 해놓고 또 갑자기 무심을 깨달을 하네 무심이 법이라네 뭐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심과 무심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 같으니까 그런데 심이 무심이고 무심이 심이에요 이 법을 마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마음 없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무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마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마음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없으니까 따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느냐 완전히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생생하니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한 용어를 쓰죠 공적 영지심 공적 없다는 소리거든요 공적 텅 비었다는 소리인데 영지 그런데 소수영령하게 아는 암이 있다 그 앞에다 그냥 암 이렇게 쓰기도 뭐하니까 소수영령하단 말을 또 붙였단 말이에요 성성적적 성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적해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법은 그러니까 초기 불교 석가원의 부처님도 무아 참나라는 거 없어 나라는 고정제 실제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성 청정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초기 불교에서도 또 열반 해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이래요 열반 해탈은 참나와는 다른 거지 이래요 왜냐하면 느낌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참나 하면 진짜 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열반 해탈 이런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열반 해탈은 그러니까 열반 해탈과 참나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 따라가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 따라가지 않고 낙처를 확인하게 된다면 불교 경전이 그 팔만대장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온갖 종류의 방편과 무수히 많은 설법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불이송을 하고 있죠 달마 혈맥론도 있었고 육조당경도 있었고 금강경, 반야심경 온갖 다양한 것들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서양 깨닫다 하는 사람들의 책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제가 기회가 되면 노자 도덕경이니 도마보금이니 이런 것도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전공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몰라요 노자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낙처의 자리에서 본다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두교 성인들이 하는 진하여연이 하는 이런 말들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측면들을 이렇게 이 사람은 또 설명을 해놨구나 하는 측면들이 물론 조금의 어떤 다른 점은 있지만 낙처에서 본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 그럴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 다르지 않아요 다 다른 것 같은데 분별해보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학자적 입장에서는 이러겠죠 서양에서 깨달았다 하는 에카르톨레나 바이런 케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떤 주의자고 이 사람은 이러한 사상을 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주요 사상은 이런 거야 그러겠죠 힌두교의 성자인 마하리신이 마하라진 이런 사람은 어떤 주의자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이 사람의 사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딱 정리하겠죠 학자들은 그렇죠? 석가문의 사상은 이런 거라고 정리하잖아요 우리 글에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학문적인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리한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진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불교 교는 이거야라고 딱 정리하는 것 다 틀렸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한 법도 붙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보고는 보통 다른 정교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너무 어려워요 팔만대장경을 언제 다 공부합니까? 스님은 다 봤어요? 못 봤는데요 팔만대장경을 다 본 스님들이 별로 없어요 다 보기가 쉽지도 않고 뭐 또 솔직히 다 볼 필요도 없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사상이 너무 깊고 반야심경 하나 내가 통달하는데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금강경 하나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 팔만대장경을 이해하려면 평생을 해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왜 나왔느냐면요 부처님이 워낙 많은 사상과 철학을 막 쫙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거다 쓴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부처님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주장이 없어요 불교는 교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분별을 가진 사람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집착해가지고 그 집착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집착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야 하고 세상은 공이야 공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왜 공이야 참나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참나가 있다 있다 주장하는 사람에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탐심으로 막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탐심을 탐내는 마음이 가장 위험한 것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세상 뭐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냥 세상 살고 싶지도 않고 깨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정말 이런 사람에게는 너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얽매여 있는 집착 얽매여 있는 무승자박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묶어놓은 게 뭔지를 본인이 묶었잖아요 다 즉 자기가 괴로운 지점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뚱뚱해서 괴로운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홀쭉해서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그 회사 가지 못해서 괴로운데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못해서 괴로운데 어떤 사람은 같은 그 남자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좋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싫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분별 업식이 다르고 명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마다의 필터 바라보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지점에서 괴로운지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괴로움의 원인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방편으로 방편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괴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본인이 얽매해서 괴로워하니까 방편을 써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깨라 하는 방편을 설명해 주니까 금강경이 나왔고 너무 그냥 막 무수히 많은 생각 때문에 생각이 우죽순으로 쏟아다운 생각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고요히 해라 선정을 닦아라 예를 들어 선정을 좀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화가 많은 사람에게는 또 화를 다스린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자기가 얽매여 있는 집착 얽매여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부처님 법문은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법문을 통해서 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고 나면 이 사람이 집착이 없어졌어요? 그럼 괴로움이 없겠죠 그런데도 가서 계속 그 얘기를 할까요? 이미 그 집착 풀어줬으면 이제는 법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괴로움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는 약과 같다 그랬어요 응병 여약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같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법문은 약이에요 약 병이 있는 사람만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병을 낫게 되면 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되죠 그래서 빨리 약을 먹고 나아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픈 병원에서 아파서 죽겠는 사람 10년 20년 아파 죽겠다는 사람 병원에만 맨날 살면서 건강한 사람을 보러 하면서 병원에만 있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로망이겠죠 꿈에 그리던 모습이겠죠 야 저 사람은 병이 없구나 너무 좋겠다 그게 멸이에요 멸성제에요 저 사람은 병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너무나 간절하겠죠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멀쩡히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그리던 건강한 세계가 그렇게 간절했는데 본인이 완전히 건강해지고 나면 어떨까요 완전히 건강해지고 났어요 내가 완전히 건강해지고 났는데 막 난 건강을 꿈에 그려 이러고 살까요 난 오늘 너무 건강해 너무너무 행복해 이러고 맨날 살까요 젊은 학생들 보세요 나는 건강해 이러면서 맨날 다니는 애들 봤습니까 건강한 걸 몰라요 그 아이들에겐 건강이 없어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게 없어요 완전 건강하니까 괴로운 사람에게만 불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문이 필요한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즉 괴로운 사람에게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을 이름해서 멸성제니 부처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듯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중생에게만 부처가 있습니다 왜 괴로운 사람에게만 괴로움 해결된 이상향인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부처는 자기가 부처라는 생각이 없어요 부처가 사라져버려요 진짜 병이 나버리면 분별의 병이 낫고 괴로움의 병이 나버리면 그럼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누구처럼? 지금 우리가 살린 것처럼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나면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요즘에 불교에 빠진 것 같은데 저러다가 저 사람 부처되면 어쩌지? 왜 부처되면 석가원님 부처님처럼 떠날 줄 아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부처되면 똑같이 지금 하던 것 똑같이 주부는 주부고 엄마는 엄마고 밥 먹으라고 또 싸워야 되고 싸우는 건 덜 하겠죠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지 현상세계가 막 확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현상세계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현상세계가 괴롭다고 하는 게 내 분별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단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석가족이 멸망했을 때 깊은 통탄에 빠져 있었고 부처님보다 먼저 상수 제자가 먼저 죽었을 때 너무 가슴 아파하고 야 그 사리불가 목건년이 없으니까 이 도량이 텅 빈 것 같고 외롭고 공허하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나 한마디 더 하셨죠 이렇게 텅 빈 것 같고 외로운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외로운데 외로운 바가 없구나 공허한데 공허한 게 또 없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본문을 하셨어요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것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괴로움이 하나도 없다? 아니라니까요 현상적인 괴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인연 따라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돌 같은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자식이 죽어도 돌처럼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사람을 원하겠어요? 옆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막 불행해서 괴로워 죽겠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돌처럼 그런 부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나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측면으로 보면 공부의 측면으로 보면 내가 죽어도 누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법의 측면이 있고 이 세상에 우주가 폭발해서 멸망을 해버려도 끄떡할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지금 세계에 핵폭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던데 자칫 이게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막 세계가 멸망하려면 어쩌나 지구가 폭발하면 어쩌나 막 두려움 이런 것도 일어나 분별하다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온갖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폭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은 태어났죠 그러니까 늙고 병두고 죽죠 이 법신은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그 법신을 매 순간 쓰고 있어요 법신을 깨닫고 싶은데 못 깨달아서 괴로운 게 아니고 사실은 법신은 감옥과 같아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처님 손바닥에서 누구죠? 선호공이 별의별 도수를 부려가지고 도수를 익혀서 도수를 부려가지고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려고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와 이제 못 따라오겠지 하고 한숨 탁 쉬고 있는데 부처님 손바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부처를 벗어나고 싶어도 부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닌데요 스님 저는 부처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견성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스님 말 이해도 안 가고 참나가 뭔지도 모르겠고 본래 면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100% 부처를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 놈이 부처예요 누가 그렇게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부처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습성이 습관이 이 첫 번째 자리에 늘 먼저 드러나 있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자리라 그래요 이게 먼저기 때문에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분별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아기들한테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고서 앞에다가 비행기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행기 비행기라고 뒤에 비행기가 한글로 비행기 쓴 걸 보여주면서 비행기 비행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 모양을 아이에게 딱 보여줘요 그럼 아이는 처음에 비행기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냥 들어오겠죠 비행기 모양도 그냥 들어오고 컵 모양도 그냥 들어오고 그냥 볼 뿐이겠죠 거기선 비행기 컵이 나뉘지 않겠죠 그냥 봄 그 자체잖아요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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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컵 컵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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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 짐승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정의로움 삿댐 계속 가르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배워왔던 거예요 분별을 배우고 익혀왔던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못하면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별을 배우면서 동시에 분별을 가르치면서 무분별지도 같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별만 배워봤지 분별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데는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어요 이 절에서 무분별지라는 반야제애를 가르치는 이곳 빼고는 세상에서는 전부 다 여러분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걸 막 더 오른 게 뭔가를 찾아다니잖아요 어느 스승이 훌륭한 스승인가를 찾아다니잖아요 뭘 기준으로 찾아다닐까요? 누가 더 옳은 말을 하나 누가 더 옳은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찾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생각 속의 일이에요 아무리 옳은 사상도 생각 속의 일이에요 전부 다 생각 속의 일이에요 아무리 완벽하고 옳은 사상도 그거를 쥐고 있는 동안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분별밖에 안 해봤다 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분별밖에 안 해봤다 보니까 절에 와서 본문 듣는 게 되게 낯설은 거예요 조금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교는 교리가 없어요 부처도 없어요 이런 말이 낯설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불교 교리 있는데? 불교 주장 있는데? 나 불교 아는데? 불교 대학 나왔는데? 불교 연기법 사성제 산법인 12연기 5은 18개 그게 불교 주의 주장인데? 불교 교리인데? 아니 저 스님 지가 불교 교리 입문서 책 몇 권이나 내놓고 교리가 없다 저러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불교 교리는 전부 다 그럴만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다만 본인들이 쥐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놔 이거 쥐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놔 저거 쥐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놔 참나를 쥐고 있으면 무화를 가지고 쳐버리고 무화를 쥐고 있으면 참나를 가지고 쳐버리고 그러니까 법문에 보면 어때요? 팔만대장경에 이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렇다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무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열애장이라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그런 게 없다고 했다 그런 게 있다고 한다니까요 유우를 얘기했다 무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분별지예요 분별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이 무분별지라는 가능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도 보도 못했단 말이에요 신기한 점은 절에 와서도 분별지로 불교를 배워왔어요 우리가 분별지를 가지고 분별은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예요 항상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게 무분별지니까 여기 이미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깨달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분별지라면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고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부처라는 소리 아니에요 불이법이라면 이게 분별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분별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보세요 이제 절에서도 어떻게 분별지 가지고 불교를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결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미래 어느 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둘로 나뉘진 거잖아요 여기서 저리로 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둘이잖아요 둘 이법, 분별법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절로 갈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순임 불교는 인과법이잖아요 불교는 일과법이 아니라 중생들이 인과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법은 비인비과라는 표현을 써요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결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로서 서라는 거예요 즉, 열심히 수행해야 수행의 결과로 깨닫는다 이게 분별의 구주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불교를 그렇게 배웠죠 열심히 수행하면 수행의 결과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린 뭐만 한다? 열심히 수행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왜? 그 결과 나중에 깨달을 수 있으니까 절에 가서 그거 배웠지 않았냐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절에서는 그것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옛날 선사스님들이나 깨달았다는 선사스님들 보세요 또 경전 보세요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그 지점이 헷갈려서 옛날 어릴 때 불교 공부하면서 충격기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절집 안에서 배운 건 이건데 열심히 수행하면 절로 갈 수 있다 이걸 배웠는데 깨달은데 열심히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걸 배웠는데 경전과 선호록을 보니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닦을 게 없다는 거예요 본래 불이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어긋난다는 거예요 무수, 무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닦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교종의 유명한 어떤 어른 큰 스님께서 얼마 전에 어디 인터뷰를 하시는데 보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당신께서도 선호록 보면 모르냐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선호록 보면 모르겠냐 선호록 보면 어떻게 수행하다 깨닫는다는 얘기가 나오냐 스승과 제자 간에 대화하다가 깨닫는다 그러고 나서 수행 아닌 수행이 필요한 거지 수행에서 깨닫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분별만을 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스님들이 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제하고 있느냐 얘기해도 모르니까 또 옛날 같으면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스님들에게 하는 법문과 제과자에게 하는 법문이 조금 달랐어요 부처님 당시도 좀 달랐어요 물론 제과자분들 중에도 어느 정도 근기가 성숙하면 그때 이제 높은 가르침을 설했지만 그래서 부처님도 초보자들에게는 시론, 개론, 생천론 이게 보시 많이 하고 복지면 좋게 되고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갑니다 이러는 인과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분별하는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론, 개론, 생천론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이런 사람에게 제욕의 과한 욕심, 내가 원하는 거를 열심히 이루려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조금씩 조금씩 근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살님 공부가 좀 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인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갖고 싶어서 됐다 치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욕망하는 거 계속해서 욕망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거 끝끝내 멈출 때가 있겠느냐 나이 들고 죽을 때 되면 죽기 싫고 건강하고 싶고 이 욕망도 계속된다 그 욕망 완전히 버릴 수 있겠느냐? 못 버린다 왜 그럴까요? 제욕의 과환이라는 건 모든 욕심, 욕망은 결국에는 환란을 불러온다 고통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하는 걸 얻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원하는 게 없을 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게 없을 때 행복한 게 더 근원적이에요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하는 거는 내가 유의조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되었어도 나중에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게 아예 없어버리면 그런데 이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있는데 있는 바가 없이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에요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끝이에요 이 공부는 멈춰서는 공부예요 분별과 욕망으로 달려가던 것이 딱 멈춰서는 공부예요 제욕의 과환을 설하고 출리의 공덕을 설해요 그때쯤 가서 이제 어느 정도 근기가 됐구나 하면 드디어 출리를 설해요 출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것들 전부 다 분별이에요 세간이에요 세속이에요 세속이에요 분별을 가지고 더 좋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 다 세속입니다 분별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려고 하는 것 다 세간법이에요 세간법 인과법이에요 그건 진짜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한단 말이에요 출리의 공덕 즉 출리가 뭐냐면 세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설하는 거예요 세간법에서 벗어나서 출세간법으로 가야 된다는 걸 설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출세간법을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출세간법이 바로 분별지가 아닌 무분별지를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종적으로 사성제를 설해서 이 모든 괴로움이 어디서 나왔느냐 분별해서 나왔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벌써 이렇게 이게 사실은 출세가가 위주가 아니었고 근기가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시론, 괴로운, 생천론을 먼저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근기를 높여가면서 처음에는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 지금 절집안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복 여전히 열심히 백일기도 하고 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1, 2, 3단계 1, 2, 3학년 공부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할 그 수준에서는 기도를 해야죠 그게 이 중생으로서의 나를 위로해 주거든요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면 나 할 수 있다 해줘야죠 저도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분이 정말 현실적인 너무 고통에 빠져가지고 현실적으로 너무 심도를 하고 와 이분한테는 그런 게 벌레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그럼 그분에게는 저도 기도하시라 그래요 부처님 믿고 내가 벌레 부처니까 부처님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라 당장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얘기하다 보면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런 얘기가 이분에게는 필요하겠구나 싶은 경우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기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거기만 있으면 거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가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시론, 개론, 생천론 수준에서 30년, 50년을 보내고 평생을 거기서만 멈춰 섰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지금도 그러잖아요 한 50년 동안 내 기복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저 또 안 그랬고 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니까요 이거 소화가 여러분 지금 1, 2단계 있는 사람에게 저 위에 있는 한 4, 5단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치 유치원생에게 대학원생 미적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 불가 절대 이해 못하는 뭔 소리 하는지 아예 모르겠는 그러니까 욕하죠 미친놈이다 불교를 모함하고 있다 불교가 어떻게 저런 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도 이 과정에서 그런 얘기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떠나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중은 밑에 단계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밑에 단계에서의 방편들만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연불이 있었어요 다라니가 있었어요 뭐 저리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나중에 다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 수행하는 거 다 나중에 생겨난 거잖아요 방편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 나름의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도움이 돼요 특히나 이게 근기가 좀 이제 막 불교를 시작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돼요 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저절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탁 내려놔져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 산매가 탁 들어가 생각이 탁 쉬어져요 그러다가 보면 기도하다가 산매된다니까요 선정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이끄는 스님들도 법문을 하시거든요 한 번씩 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절에 처음에 갔는데 기도 30분 하면은 20분은 법문합니다 이러고 100일 기도를 하는데 매일 법문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이 보사님들 얼마나 싫어하시든지 아우 왜 저렇게 법문을 하느냐고 난 기도하러 왔는데 누가 법문 들으러 왔냐고 이제 10년 전에는 그랬어요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스님 자꾸 법문을 하는데 자꾸 귀 거슬리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 난 수능 합격 기도하러 왔는데 자꾸 하는 소리가 집착하지 말고 왜 그 대학을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집착한 거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게 한 50일 가더라니까요 한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다 내려놨어요 스님 자식하고 정말 편안해졌어요 본인이 뭐 어디 가야 된다 뭐 이런 쪼질 않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해라 너도 집착하지 마라 그 대학 못 가면 다른 데가 가면 되지 어딜 가도 괜찮아 너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너 인연이 그 대학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너는 괴롭다고 해서 그 밑에 대학 갔다가 상처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 대학에서 너의 인생의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 거기서 같은 전공에서 너가 인생에 뭔가 놀라운 일이 발견될 수도 있어 알 수 없는 거야 세상은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 결과에 집착하지 마 자식들에게 그렇게 법문을 하다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따대기가 앉으니까 이게 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분별이 옳다라는 내가 옳은 분별심에 대해서 내가 옳은 가치관 내가 옳은 불교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혁혁이 쌓여 있잖아요 처음엔 그게 아니야 틀렸어 라는 얘기를 하면 반발심이 생기죠 불편하죠 내가 지금까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화가 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신도님들께서는 스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면 속으로는 기분 나쁜데 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수님 좀 이상한데 싶어도 겉으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아주더라고요 근데 좀 지켜보자 되게 고마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욕한지도 몰랐어요 6개월 지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초기에 스님이 얼마나 욕먹었는지 모르시죠? 이러면서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스님이 하는 말이니까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약간 마음을 열고 들으시는 것도 있잖아요 신도님들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약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불교를 내가 완전히 알아 이런 상이 없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불교에 대한 상이 많은 사람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도반들에게는 너무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너무 어떤 특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너무 말해주고 싶어서 몇몇 사람한테 말해봤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 뭐랄까 딱 그렇더라고요 같은 도반 선생님들 중에 저에 대한 신뢰랄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있는 도반들 내지는 이런 분들은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정말 그렇단 말이야 하면서 막 확 달려오는 선생님들이 계신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니나 나나 내지는 그냥 도반이고 그냥 도반이고 나도 불교 어느 정도 알고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논쟁이 되고 나중에 분쟁이 되더라고요 왜 그게 틀린지를 계속 말 따라가면서 이게 옳고 그러고를 자꾸 교리적으로 따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렸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그게 이걸 이제 이 비유를 들은 이유는 이렇게 오히려 내가 옳다라는 법상이 꽉 들어찬 사람은 이 공부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걸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불교 하나도 모르고 불교대가 안 나왔고 종교도 없다가 아니면 기독교 성당 다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한번 들어보니 좋네 이래서 그냥 들었을 때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들어보자고 들었을 때 확 달려온다니까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공부 진도가 이 시론, 개론, 생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훅 건너뛴다니까요 공부 진도가 확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해서 옛날에는 포교에 대해서 엄청 집착했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은 불교로 끌어와야 된다 어떻게든 저 사람의 불교로 알려줘야 된다 그 사람의 불교를 모르면 너무 속 터지고 가슴 아프고 불쌍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혀 안 그래요 이제는 아예 그런 말도 안 꺼내요 본인이 준비가 됐지 않고 본인이 먼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법회 할 때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일상적일 때는 이 법에 대한 말도 안 끊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일상생활 사는 거지 그럼 와스님이니까 맨날 법무만 하고 살고 법에 대해서 평소에는 그냥 밥 뭐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일상적인 뭐 하지 뭐 그냥 맨날 법이랄 게 따로 있습니까 그냥 삶을 사는 게 법인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옳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이게 마음을 못 열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음을 좀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들었을 때 공부가 정말 빠르게 진척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와 그 사람의 그 고정관념 깼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 사람을 봤다니까요 선생님 그때 옛날에 얘기해줬던 그거 다시 한 번 좀 알려주세요 그 얘기 듣는데 10년 걸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절대 못 받아들여요 왜? 이게 세상 자체가 고정관념의 세계거든요 자기가 만든 고정관념 속에 자기가 또아리를 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실상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분별의 현실 그러니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믿겠냔 말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믿겠냔 말이에요 이런 말 이게 소화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럼 여기 마음을 열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이 우리 역사 세계사 배웠잖아요 역사 세계사에서 배운 옛날에 무슨 네안데르 탄진에서부터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막 이어오면서 역사가 쫙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 내가 태어나서 지구별에 와서 살다가 응애하고 태어나 살다가 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될 거야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를 들어 아니다 내 마음 위로 지구도 왔다 가고 우주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이 삼라만상 전체가 내 마음 위에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세계 위에 왔다 가는 게 아니다 반대다 내 위에 이 우주가 왔다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믿을 만한 소리냔 말이에요 수행해서 깨닫는 거 아니다 이러면 믿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에서는 수행해서 깨닫는 거 아니야 그런데 수행을 안 하면 영원히 중생이야 그러니까 이런 묘한 말이 나온 거예요 하되 함의 없이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 없이 하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방편으로 쉽게 말하니까 법문 듣는 게 수행입니다 법문 듣다 깨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법문 듣는 게 수행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법문 듣는 걸 억지로 듣기 싫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들어야 깨닫는다니까 듣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듣고 그건 유의조작이에요 듣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들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장잡으로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하듯이 법문 20시간 들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수행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겠지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자기 가슴에서 그냥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사랑에 빠졌다 그럼 뭐 조작하고 계산해가지고 사랑 빠지고 나 저 사람 사랑에 빠질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힘이 들어요 사랑에 빠지는데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지 인연 닿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빠지는 거잖아요 인연 안 닿는 사람은 남들이 전부 다 너무 예쁘고 잘났다고 해도 또 내와 인연이 안 맞으면 이상하게 나는 마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꼭 난 마음 가도록 노력해 볼게 됩니까? 노력이 안 돼요 저절로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걸 자연 그대로라 그래요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쓰지 않고 노력하고 조작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법문을 찾아 듣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법문을 듣고 싶고 자꾸 궁금하고 자꾸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유의 조작으로 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법문 듣는 거는 저희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바로 중도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법문을 듣다 보면 제가 좀 전에 했던 소화가 안 되는 말들이 궁금해 미치겠단 말이에요 미치겠진 않을 수도 있지만 미치겠는 사람도 있고 조금 궁금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게 나도 알고 싶다 깨달음이라는 게 뭐지? 부처님이 도대체 뭘 깨달았지? 뭘 깨달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그랬을까? 부처님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죽을 거잖아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내 거 병되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야?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다 이제 코앞에 닥친 일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왔다 갔거나 앞으로 서서히 갈 거거나 점점 떠날 거잖아요 이제 누가 봐도 뻔히 떠날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막 앞만 보고 쫓아가던 그런 추구했던 것들 떠나갈 거잖아요 이거 쥐어봐야 떠나갈 땐 시절 2년 따라 떠나갈 땐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떠나가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이 자제함, 자유자제함을 얻게 됐다 그런 일이, 그런 게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죽는데 죽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와, 요즘 말로 진짜 뭐라나 미친 그런 일이 있다고? 이거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로 충격을 안 받고 놀라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그럴까? 내가 진짜 될까? 야, 깨달음이 있는 게 진짜 있을까? 그게 나도 나에게 가능할까?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진짜 가능한 게 지금 깨달음이 없으면 앞으로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불이법이니까 지금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있는 깨달음 가운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 깨달음이 아니라 나는 분별만 보고 있느라고 무분별지가 늘 있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럼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없는 걸 깨닫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이 머리를 이렇게 타고 났는데 누가 깨달음, 서울대 갈 실력 정도가 되면 그 정도 공부를 하면 그 정도 공부를 하면 합격할 쯤이 되면 된다더라 이러면 다 포기하겠죠 아마 저를 비롯해 모두가 포기하겠죠 왜? 나는 이미 머리로 타고 나진 않았으니까 운동신경이 있어야만 깨닫는다 이러면 난 포기하겠죠 없는 거니까 운동신경이 나에게 없는 거니까 노력해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포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부처가 100%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부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못 듣는 사람 있습니까? 부처가 100%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지금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사람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 있다고 배웠잖아요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깨달음은 인연 있는 사람만 깨닫는 거지 아무나 못 깨닫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 인연이 어떤 인연일까요? 지금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연 있는 사람이에요 인연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진짜로 모두가 인연이 있어요 이 인연이 이 깨달음의 인연이 일생일대에 가장 중차대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법학경에서는 일대사 인연 이랬어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인연 이게 일대사 있는 깨달음의 인연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괴로움이 당장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외로움, 괴로움 당장의 해백을 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전제로 태어났다면 자기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게 선택입니까? 이건 전공 필수지 이게 교환과목 같은 거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불교 공부를 전부 다 교환과목처럼 하죠 시간 나면 가서 듣지 뭐 나중에 기회되면 가서 듣지 뭐 다른 일 없으면 제가 갈게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주 강의 수강했어요 다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시간 되면 가보려고요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첫날이니까 마음 자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그게 안 되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그 인연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듣는 것도 이게 선근 인연이 돼요 선근 인연 그래서 법학영에서 말하듯이 선근 공덕을 하나하나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모여서 결국엔 일대사 인연과 조우한다 나무불 한 번만 해도 그게 인연이 되고 놀러 갈 건데 놀러 갔다가 야 그래도 절에 한 번 가볼까? 절에 한 번 구경만 가도 그래서 합장만 한 번 해도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바닷가 백사장에다가 부처님 그림을 그리면서 이 부처님이야 이렇게만 해도 선근 공덕이 쌓인다는 거죠 연불 한 번만 해도 나무불하고 연불 한 번만 해도 선근 공덕이 쌓인다 지금까지 내가 불교 공부 잘못한 건가요? 그런 게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길을 잘 걸어왔단 말이에요 쭉쭉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에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인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인연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요 법신은 자제하여 정해진 곳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바른 깨달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요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제가 총목볼 이런 말 많이 썼죠 여기서는 총목 무비정각이 됐어요 총목 무비정각 정각 아닌 것이 없다 보는 것마다 정각 아닌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앞에 부처님도 보이고 저도 보이죠 그죠? 근데 부처님으로 보이고 저로 보이고 컵으로 보이고 마이크로 보이고 시계로 보이죠 그죠? 정각으로 안 보이죠 바른 깨달음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면 여러분 안경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이 안경 너머로 세상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건 컵이구나 시계구나 안경 너머로 계속 세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안경을 관심 갖지 않죠 항상 컵, 시계 너 뭐 보고 있어? 이러면 뭐 보고 있어? 이러면 컵, 시계, 마이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 스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건 첫 번째 짜리 먼저 있는 거니까 먼저 여기를 먼저 거쳐야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짜리거든요 초점을 여기만 집중을 하면 밖에 아웃포커싱해서 날아가겠죠 여기만 딱 보이겠죠 여기만 보일 거 아니겠어요 완전 평등해진단 말이에요 봄, 첫 번째 짜리에서는 바깥이 십이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잘났는지 몰랐는지가 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맞춰서 분별을 해야 이 사람과 저 사람 분별해야 잘났는지 몰랐는지 큰지 작은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 바깥에 전부 다 평등하게 잘났다 못났다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냥 딱 이 봄의 자리 여기에 먼저 있지 비유예요 비유 그렇다고 안경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먼저 보자마자 갓난아기가 갓난아기 앞에서 가르르 웃잖아요 저희도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이렇게 해도 가르르해요 평등해요 나쁜 놈이 와서 칼을 갖다 이래도 가르르 할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왜? 그 아이는 분별하지 않고 봄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럼 애들은 다 깨달았나요? 그런데 애들과 우리가 애들은 다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해야 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아예 분별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다시 갓난 내리로 돌아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할 수 있는 공부 분별에 걸리지 않고 분별할 거 다 하면서도 그걸 진짜가 아닌 줄 깨달은 공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른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이 봄의 자리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내용 쫓아가잖아요 들리는 소리 개념 쫓아가고 그런데 첫 번째 자리에 우리 갓난 애기도 있는 그 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치평등한 그 자리를 늘 그걸로 먼저 보고 나서도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둘이 아니에요 갓난 애기에게는 사실은 나와 세계가 둘로 나뉘지 않아요 갓난 애기는 하나를 통으로 봐요 내가 저걸 본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봄 그거예요 갓난 애기는 나중에 조금 나라는 개념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내 거 내 거 이러잖아요 갓난 애기는 홍길동 이러면 길동이 거 길동이 거 그러잖아요 얘를 제삼자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길동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쥐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자리거든요 그런데 얘가 길동이가 뭘 하고 있는 걸 보고는 길동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는 엄마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엄마 이름이고 길동이 이름이니까 똑같아요 엄마와 길동이가 갓난 애기에게는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 중에는 그런데요 자기가 그림을 막 그려놓고 와 엄마 이 손이 그린 그림 좀 봐 손이 그림 잘 그렸어 이런대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가 했다라는 아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냐는 말이죠 갓난 애기부터 타고난 거잖아요 우리는 갓난 애기 때부터 타고났잖아요 그게 이거 들을 줄 모르냐는 말이에요 갓난 애기가 들을 줄 알아요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래서 견문각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견문각지를 제외하고 깨달음을 볼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선호록 같은 데 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분별을 보니까 깨달음을 못 보고 분별을 본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으면 이법이잖아요 이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저게 된다 이법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인데 방법 아닌 방법 방법인 듯 방법 아닌 것 같은 방법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도라고 이름 붙여요 방법인데 방법 아닌 것 같은 방법이라서 중도라고 이름 붙여요 그 방법 아닌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갈증은 있는데 머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궁금한 머리로 풀려고 하고 답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막 기를 써요 그러면서 양자 물리학, 뇌과학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제가 하는 건 돼요 여러분이 하는 건 안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건방지 말일 수 있지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사스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게 영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공부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편으로 이렇게 선하는 건 되는데 네가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안 된다 이걸 방편인 줄 알고 쓰는 사람에게는 되는데 이걸 방편을 방편인 줄 모르고 거기에 그 말에 끌려다닐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가끔씩 막 이런저런 솔깃솔깃 난 다 알만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아 이 공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진짜 그럴싸한데 이래서 이거 공부 한번 해볼까 나랑 완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데 나도 가능한 얘기 같은데 이런 어떤 자신감을 조금씩 얻게 돼요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돼야 그래서 적절하게 제가 대중법회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런 정도로만 넘기고 모를 뿐 하는데 딱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머리로 버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궁금하면 안 되고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깍깍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궁금하다는 게 깍깍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선에서는 깍깍하다 이게 가슴이 막 답답해 죽겠대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머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머리로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이 궁금한 거 알고 싶으면 머리를 딱 잘라서 머리를 옆에다가 집에다 놔두고 몸만 다닌다 생각해라 그럼 머리를 아예 쓸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본문 들을 때 머리를 딱 떼놓고 머리를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가방에 넣어놓고 몸으로 들어라 온몸으로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화두를 들 때 온몸으로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즉 몸에 감정화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처음엔 머리가 궁금했다가 이게 머리를 쓸 수 없으니까 알고는 싶은데 모르니까 죽겠는 거예요 막 그냥 답답하고 죽겠으니까 나중에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그냥 막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게 막 감정적으로 막 감정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의심이 감정화가 됐을 때 의정 이렇게 표현을 써요 정이 된단 말이에요 정 약간 감정적 요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 죽을 것 같다 이러거나 너무 몰라가지고 알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이러거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억지로 막 모르는 걸 막 밀어붙이고 억지로 눈물 나게 막 눈물을 짤려고 하는 방식은 가나선의 방식이에요 후기선의 가나선의 방식은 화두를 줘가지고 막 막 돈발시키게 막 억지로 억지로 찍어 눌러가지고 가나선을 화두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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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내가 막 무 무 무 하면서 화두를 막 들도록 노력하는 방식이에요 뭐 그런 게 도움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가나선이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에서 한정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나선을 처음 창시한 대회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너무 위험한 방식이다 좋지 못한 방식이 뭐랄까 이게 이거를 했을 때 문제점이 너무 많다 잘못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10가지를 가나선을 하는 사람은 화두를 드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해서 10가지를 얘기했어요 대부분 거기 빠져 있어요 그 가나선 창시자가 말한 그 선의 문제점에 그대로 빠져 있다니까요 그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분별의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오류가 많은 가나선을 왜 창시했느냐 그때는 가나선이 필요했던 사람에게만 줬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유학자들이 처음에 유교가 막 이렇게 뭐랄까 윤리도덕적이고 뭐 약간 이런 수준에서 머물다가 불교를 만나가지고 이게 정치 철학에서 정치 임금이 시대를 막 전 임금을 갈아없고 자기가 임금이 되거나 이러면 정치 철학을 하나 이렇게 딱 내세우는데 전에 유학을 믿은 사람은 불교를 불교를 믿었던 사람은 이걸 깨부시면서 유학을 뭐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약간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쉽게 말해서 말빨라도 안 되지요 철학으로도 안 되지요 사상의 깊이로도 안 되지요 불교에 너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실제 철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 다 알죠 이게 너무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옛날 중국 당나라 같은 나라는 세계 모든 곳에서 몰려들 정도로 불교가 아주 막 황금기가 이뤘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 유학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해서 이걸 막 접목해가지고 그래서 뭐 성리학이니 뭐 이게 다양한 세련된 유학으로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불교냐 유학이냐 차이점이 별로 없을 정도 싶을 정도로 막 이제 막 섞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 이 유학자들 사이에서 쉽게 말해서 관료들 사이에서 불교가 대흥행을 이루는 거예요 대흥행을 그래가지고 이게 불교 공부한 사람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차원적인 철학 속에서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불교가 탁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 도지사, 시장, 군수,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깨닫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대해수님의 스승 모노 극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단한 뛰어난 선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과자들과 편지글을 엄청 교환해 가면서 선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직진심이 선을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그 유학자들이 중국 땅이 넓으니까 차도 없으니까 이 스님에게 법문 듣고 나서 집에 가면 1년이나 2년 뒤에 와서 또 법문 듣잖아요 그럼 다 까먹잖아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한 1년, 2년 동안 내가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은 직접 만나서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이랬는데도 너무 간절하게 궁금해하니까 그렇다면 이게 뭘까 하고 아주 궁금해해 보세요 막 밀어붙여 보세요 궁금함을 밀어붙여 머리로는 절대 안 되고 가슴으로 궁금해해 보세요 그럼 그중에 개중에 한둘은 진짜 그 다음 만날 때까지 막 답답해 죽게 했을 만큼 진짜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으려면 책만 가지고 됐겠어요? 병전만 가지고 됐겠어요? 그 스승을 만나서 한 번 돈바리 내놓으니까 그 집에 가서도 됐던 거죠 그래서 가나서는 이게 직접 법문을 들을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했던 수행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나선의 본류가 어디예요? 초기선, 초기 조사선이라고 불리는 법문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선에서는 전부 다 마조, 황병, 임재, 조주 이런 스님들 문화에 막 그냥 백명에서 천명까지만 있었다 그래요 매일 법문을 들어야 되니까 부처님 당시처럼 부처님 당시도 어땠어요? 전부 다 출가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부처님 따라서 법문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 지금은 TV 틀면, 유튜브 틀면, 인터넷 켜면 스마트폰에서 늘 법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나선 막 억지로 내가 막 돈발시키를 하지 않아도 돼요 법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니까 여러분 약을 살살 올리는 내용이잖아요 아직도 이거 모르겠냐 맨날 이 얘기하면서 이거 아직도 모르겠냐 이것만 공부하면 공부 다 끝난다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꾸 꼬드기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전도 그런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나면 삼천대천세계, 저보다 뻥이 더 심하죠 삼천대천세계를 칠리보, 금은보와 같은 어마어마한 보호, 보호의 보석 같은 걸로 삼천대천세계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다 보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막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꼬신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줬다 뺐다라는 거예요 꼬시다가 어느 정도 꼬셨다 싶으면 이것도 모르냐 하고 좀 스승 제자가 안에서는 그랬단 말이죠 이것도 모르냐 하고 넌 이렇게 미련하냐 하고 저 딸은 저들을 벌써 알았는데 이것도 모르냐 하고 분심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약간 화나게 하고 좀 막 쪼꼬도 줬다가 이렇게 미련해서 이래서 공부하겠냐 막 뭐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막 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서글퍼서 스님 저 떠나겠습니다 이러면 야 사실은 너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버티는 것만도 훌륭한 거야 너 대단한 근기자야 이렇게 해서 또 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줬다 뺐다 한다래요 줬다 뺐다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방편을 쓸 때는 줬다 뺐다 해야 줬을 때는 이거에 딱 쥐고 있다가 뺐으니까 이거 아닌가 하고 또 이걸 어디 하나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법이라고 해요 쥐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법에도 쥐어선 안 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바른 깨달음 아닌 것이 없고요 육진이 본래 텅 비고 고요한데 범부는 망령 때에 집착을 한다 눈 깊고 혐엄듯 이게 본래 텅 비었어요 아까 갓난아기 처음 태어나자마자 본래 텅 비고 고요하잖아요 봐도 이건 좋다 나쁘다 막 그래 분별을 안 하잖아요 갓난아기들 육진은 원래 본래 그렇게 텅 비고 고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텅 비고 고요한 이게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갖춰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범부는 분별을 우선시하고 살다 보니까 범부는 망령 때에 분별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둘로 나누니까 한쪽은 좋고 한쪽은 싫은 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집착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집착하고 가지려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범부는 망령 때에 집착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본래 이 티끌없는 육진에서 열방과 생산은 평등하니 세상에서 누가 부처이고 누가 중생이겠느냐 열반이 곧 생사고 생사가 곧 열반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사라는 말은 뭐냐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모든 거잖아요 나도 생사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진 존재잖아요 이거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삼남한상이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생이 있고 사가 있잖아요 즉 이 생사라는 건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1차 삼남한상 모든 건 다 분별된 대상들이잖아요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분별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분별인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었단 말이에요 생사가 그대로 생사가 없는 거예요 생멸이 그대로 불생불멸인 거예요 반장심경에 불생불멸 생멸이 그대로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생했고 멸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불생불멸하신 분이에요 우리 중생의 분별하는 눈으로 보니까 우리에게는 생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은 불생불멸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하듯이 눈에 보이는 게 그대로 총목 무비정각인데 우리는 컵을 보잖아요 정각을 못 보고 열반을 못 보고 생사를 본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누가 부처이고 누가 중생이겠는가 이거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거든요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이 정말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아서 나의 깨달음은 대단하고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깨달았다라는 외도들이 보면 자기는 일반인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다 모르는데 나는 다 안다 하는 깨달음의 엄청난 과시 아닌 이런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와 그건 진짜 누가 봐도 저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던지 진짜 사회비 애도겠구나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명백하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거 깨달았다고 어깨 힘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잠깐 뭐 그냥 한의심이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만 있어야지 자랑스럽죠 흔하게 흔히 흔하게 빠진 모호도에게 다 갖춰져 있는 거를 뭐가 자랑스러워요 다만 본인이 자기가 금은보화를 안고 있으면서도 안고 있는지 모를 뿐인데 여러분 재산에 동그라미가 수십 개가 들어있는 동그라미가 재산에 꽂혀 있는데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이지 모른다 그냥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도 재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가 붙여고 누가 중생일까요 할 일 없는 대도는 스스로 그러하니 마음을 가지고 그리거나 헤아릴 필요가 없다 할 일 없는 대도는 무의대도 자연 무의대도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게 자연이에요 유의 조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해요 여러분도 자연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 이러해요 그런데 자연이 먼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서 자연으로 살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데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해석 분별이 그걸 덮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연이 정각이잖아요 여러분이 왜 자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배고프고 싶어 이러면 배고파져요? 똥 말았고 싶어 이러면 똥 말해져요? 키 크고 싶어 이러면 키 크집니까? 배불러 죽겠는데도 난 그래도 배고프고 싶어 이러면 갑자기 또 배고파집니까?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저절로 되지 않나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 이러면 다 돈 벌어져요? 안 돼요 배고프고 싶어 이러면 배고파지지 않듯이 키 크고 싶어 이러면 키 커지지 않듯이 사실은 똑같아요 돈 벌고 싶어 한다고 돈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 키 크고 싶어 이러면 키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같이 아무것도 못 먹으면 키 더 안 크겠죠? 그런데 나름 키 크려고 노력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면 노력한다고 또 키가 완전히 안 큰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키 큰다는 보장도 없지만 노력한다고 키 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키 커요 하는 제품들이 고소를 안 당하는 거예요 먹으면 어쨌든 크거든요 왜 그걸 누가 먹겠어요? 애들이 먹지 애들은 앞으로 클 거거든요 돈 되는 장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어 컸다는 증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되는 장사죠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본래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살고 있어요 부처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내가 돈 벌려고 해서 난 돈 벌었는데요? 그건 생각이라니까요 돈 벌만한 인연이 되는 사람만 돈 벌어요 그리고 인연도 지금 내가 노력한 것도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은 건데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 벌었어요 이걸 믿고 있으면 그건 또 틀린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다고 틀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도 틀리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어요 여기 집착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깨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연따라 된 거예요 연기 무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게 본래 없어요 연기가 나를 만들어낸 거지 연기가 돈을 만들어낸 거고 연기법이 다 만들어낸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도 내가 했다고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스럽게 인연이 될 만하니까 된 거거든요 그걸 불교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복 많이 지은 사람이니까 부자가 됐지 복을 지지리도 안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이런 식의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연따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아니다 내가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때요 남들은 못하고 난 했으면 우월감이 들어요 내가 한 줄 알고 그럼 남들을 무시해요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열심히 하면 돼 네가 노력이 부족해 그래 난 내가 했으니까 저 사람은 지가 못했고 이게 인연이 한 건데 저 사람은 인연이 아직 아니라서 지금 그런 거고 나는 인연이 지금이라서 이렇게 된 건데 나중에 바뀔 수 있거든요 내 인연이 이제 물러가고 저 사람 인연이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쩌려고 이게 인연인 거예요 자연에 맡기는 걸 하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분별심 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고집했었을 뿐이잖아요 자연에 맡기는 거는 내가 맡기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자연이고 자연은 자연에 본래 내맡겨져 있어요 우리는 본래 자연에 내맡겨져 있어요 그냥 내가 내맡긴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렇구나 라는 이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수행삼아 하기만 해도 처음에는 방편으로 수행삼아 한다고 쳐요 수행삼아 삶을 탁 내맡겨 보세요 되게 자유로워져요 내가 고집할 게 없어요 난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어차피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기대를 안 해요 즉 이런 거죠 선호는 있으나 집착은 없어요 마치 짜장맨 집에 갔는데 짜장 짬뽕 둘 다 먹고 싶어요 근데 지금 짜장보다 짬뽕이 조금 더 선호해요 근데 짬뽕이 다 떨어졌는데 이러면 그럼 짜장도 괜찮아요? 선호는 그런 거잖아요 나는 짬뽕 이렇게 선택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짬뽕 안 되면 그럼 짜장 선호했으니까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렇게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짜장이 떨어졌어요 하고 막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딴집 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내맡기고 살면 간절히 원하긴 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거를 그냥 약간 선호하는 느낌이죠 간절히 난 이렇게 되길 바래 그리고 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런 사람이 더 잘 된다니까요 왜? 힘을 빼고 할 때 잘 돼요 원래 사람은 사람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해요 힘이 들어가면 힘을 탁 뺐을 때 잘해요 진짜로 공부도 힘 뺐을 때 잘해요 돈도 힘 뺐을 때 잘 벌어요 돈 절대 벌 거야 못 벌어요 욕심이 들어가면 못 벌어요 힘이 쫙 빠지면 전체가 보여요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거는 해도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데 집착과 욕망이 들어가면 인지협착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래요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시야가 딱 닫기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못 보니까 그런데 그 집착이 없는 사람은 집착이 없으니까 이러고 자연스럽게 전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 흥 아 gün 머 jorn lorsque 그